이번에는 지역의 인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통계청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춘천시의 인구는 28만 6천 명인데요. 육시장님 취임 당시에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인구정책이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춘천시의 전입장려금 정책에 구멍이 많다. 인구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인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춘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이 다 어렵고 아마 강원도에서 그나마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오로지 춘천입니다. 원주도 지금 빠지고 있고 나머지 시구는 죄송하지만 더 어렵습니다. 인구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인구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정체 내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29만 한 1,500명 되는데 금년의 경우 작년보다 43명 늘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시장으로서는 늘 아주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매달 통계를 보더라도. 구조를 말씀드리면 출산보다 사망이 1.5 내지 2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출이 많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대학생 전입 장려금 시책을 한 건 맞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작년에 전입이 2,300명인데 대학생이 약 1,900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면 춘천의 인구가 거의 3,000명 주는 겁니다. 한 번 줄어보면 그때만은 막 줄어듭니다. 하나의 관성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단기 정책이라고 비판하셔도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처절하게 인구를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입 장려금은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다 따져보겠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면 춘천의 인구는 아까 말씀대로 2,500명 내지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유낙하입니다. 인구가 어서 옵니까? 저는 제 이거를 얘기할 때 무너지는 뚝의 구멍을 제 팔로 막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거 단기 정책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단기 정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구는 사회자 말씀대로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들이 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특구, 도시세대혁신지구, 연구개발특구, 기업혁신파크 등등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인구 정책이고 시민 여러분 관심 많으신 광판리의 기업혁신파크 경우에는 저희가 3만 도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금방 3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장단기 정책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인구는 장기 정책이 중요하지만 현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구가 만약에 30만, 28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선거구 분구도 이제 더 이상 춘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럼 춘천 인구 30만 시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네, 장기적으로 가능한데 저희가 광판리만 해도 2030년 넘어에 완성이 됩니다. 도시로서 완성이 되고 모든 인프라가 구비되고 2주가 이루어지려면 수도권이나 여러 군데에서 한 3만 인구가 오면 충분히 30만이 넘죠. 산자보에서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춘천시와 홍천군을 포함해서 총 전국에서 5개 지역을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육 시장님께서는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내오셨잖아요. 어떠세요? 한 3개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5개가 됐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정책의 넘버 원이 첨단 지식산업도시 춘천입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춘천에 바이오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년째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었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만 해도 6개가 넘었습니다. 자생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이룬 시로서는 독보적인 그런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25, 6년 전에 이 산업을 분모했다 향해 시를 뿌리신 백예섭이라는 시장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첨단 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다음 날 저는 비행기로 귀국해가지고 바로 백예섭 관회에 가서 시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춘천은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첨단 지식산업에 기반이 생긴 겁니다. 데이터라든지 컨텐츠 IT도 다 바이오와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춘천이 국가첨단 전력산업 특화단지에 됨으로써 춘천이 신약 개발에도 뛰어들 수 있고 어떤 신약 물질을 발굴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현재의 어떤 진단 위주의 바이오 산업보다는 훨씬 글로벌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강화되고 또한 오창이라든지 오성이라든지 인천 쪽과 연계를 강화해가지고 나름대로 올해의 독보적인 기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앞으로 K-보스턴, 미국의 보스턴과 같은 바이오 중심 도시로 가고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화 산업잔지가 됨으로써 R&D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춘천과 홍천이 연대하고 또 도, 유관기관, 대학 자원까지 다 아울러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기에 날개를 닿는 것이 광판리의 기업혁신파크입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통상 바이오하고 다 연계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춘천이 수도권 간의 인적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도의 그런 인력, 기술을 갖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바이맥, 즉 바이오 의료통합센터를 설립해가지고 본격적인 궤도 진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